고급필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고급필터 1번 시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H38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H38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등록일의 데이터에 가서요. 등록일의 연도가 2022년이고 그 다음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A40 셀을 클릭하시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때는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조건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가 필요합니다. AND 첫번째 조건은 연도가 202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2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비교할 데이터는 항상 첫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B4 셀의 데이터가요. 가로 닫고요. 2022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 신표 첫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그 다음 두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는데요. 두번째 조건은요. 3월 또는 4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AL 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3월의 첫번째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그 값이 3.5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3.5 라고 입력하시고요. 신표 두번째 데이터 4월의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 4월의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5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OAL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두번째 조건 3월 또는 4월의 학점이 3.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이제 처음에 작성한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연도에 대한 조건에 만족하고 두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이라고 조건을 E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첫번째 조건이 지금 지정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중간중간 데이터를 행을 다르게 해서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다른 위치에다가 추출하고자 합니다. A43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그러면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때는 데이터 안쪽에 이미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3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40부터 A41 영역의 만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 저희는 A4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첫번째 데이터는 만족하지 않아서 false라고 나왔지만 B4가 아닌 B5, B6, B7, B8 하나씩 비교했을 때 2022년이고 3월과 4월 달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3.5 이상인 데이터만 3월 또는 4월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3.5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는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고급 필터 2번 시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 A2부터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이고 이상이고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2022년이니까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지만 지금은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이상이고 진료 시간에 가서 12시 이상인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구요. 조건은 IE셀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등호 입력하시구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 함수 입력하시구요. 가로 열구요. 그 다음 생년월일의 연도가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함수 넣으시구요. 생년월일에 있는 데이터 첫번째 데이터 C3을 선택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98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심표 두번째는 진료 시간에 가서 12시 이상입니까? 문제에서 다른 함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24시간이구요. 24시간의 반이 12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래서 12시 이상이라고 비교할 거니까 24시간 중에 반을 넘겨서 0.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한번 눌러서 첫번째 행의 데이터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false 라고 나왔지만 행을 다르게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하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성명과 생년월일과 그 다음 진료 감옥 그 다음 진료 시간 4개의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위치는 I5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네 A2부터 시작해서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 범위는 I2부터 I3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성명부터 진료 시간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연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진료 시간 12시 이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동 필터 시트 클릭하셔서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는 데이터의 조건을 별도의 위치에다가 작성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엔드 조건이 아닌 OR 조건을 통로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에서 감춰서 표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따로 조건을 작성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에서 조건을 지정하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보여주도록 설정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필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실 때는 자동 필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필터를 클릭하시면 위쪽의 제목 부분의 필드명에는 역삼각형의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동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판매 수량이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 가서 목록 단축 클릭하신 다음 200 이상을 내가 일일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숫자 필터에 가셔서 이상은 크거나 같음이 이상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음 200이라고 입력할까요? 20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주고자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판매 수량에 가서 2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추출해서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결과 시트 일단 한번 클릭해 보시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감춰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 필터의 단점은 OR 조건을 주실 수가 없으세요. 판매 수량이 200보다 크거나 20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실적률이 얼마 이상이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출하겠다라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재 조건을 주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계획 수량에 가서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주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출하겠다라는 OR 조건은 자동 필터에서는 다른 필드명에 주실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급 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동 필터 실행하신 거를 해지하겠습니다. 아니면 조건만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정렬미 필터에 지우기 클릭하시면 조건을 해지할 수 있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목록에 있는 자동 필터에 목록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필터를 클릭하시면 목록 단추를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